안녕하세요. 훈토이티비의 후니에요. 오늘 만나볼 정렬감은 포켓몬 카드게임 트레이너 세트입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 같네요. M 이상의 꽃과 M 리자몽 EX 두 장이 이렇게 앞에 표지로 나와있습니다. 뒷면에는 포켓몬 카드게임 XY 브레이크 트레이너 세트 이렇게 M 이상의 꽃 EX, M 리자몽 EX 중 하나 한가지가 반드시 들어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나 봅니다. 그리고 60장 구축 덱 한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나온 제품이죠. 이제 한번 까서 과연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아주 멋있네요. 박스가. 박스가 아주 고급진데요. 고급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옵니까? 오, 이렇게 있네요. 결국 리자몽 EX 네요. 리자몽 EX 두 장이 들어있네요. 이상의 꽃, 이 흑생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드입니다. 필드가 약간 헌금 비슷한 재질입니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로리 설명서도 있고, 이 카드 세트 이 카드 세트 과수를 뒤에 두고 카드를 담을 수 있는 통이네요. 이 카드를 담을 수 있는 통이네요. 리자몽 EX 이 카드가 아주 멋있네요 HP가 220 이고 히트타이풍 두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두 장의 EX 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놀이 설명서는 뭐 안봐도 되겠죠 그리고 먼저 요 카드 요거 볼까요 썬더 카드 하나씩 빼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썬더 홀로 반짝이 카드 썬더입니다 썬더 기본 카드 그리고 마인맨 두두 두드리오 켄타로스 기억의 덩어리 에너지 횟수 이상한사탕 포켓몬 에오 에오가클럽 그리고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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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구리 앞에 이거 홀로인데요 홀로 카드입니다 홀로 카드 다구리 HP가 150이네요 포타나 포티타 포티타 포니타 포니타 요거 다 중복으로 들어있는게 많다고 하네요 날쌩마 마그마 피카츄 피카츄 두 장 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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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돌 대구리 시라소몬 풀카노 나옹 페르시온 몬스터볼 몬스터별 몬스터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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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티에르노 플라티나 박사 에너지 특수 에너지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카드 이렇게 들어있네요 앞에 두 장 여기 EX 카드 요거 외에는 볼 건 없네요 딱히 아쉽네요 M 이상의 꽃을 바랬는데 M 리자몽 EX가 나왔네요 스완드홀로 딱구리 요렇게 괜찮은 카드는 4장 요정도 들어있네요 후토이티비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트레이너 세트를 개봉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요정도